음악 리모트 미팅이 무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이상창 수여합니다. 한국상습회 회장 조창재 음악 음악 오늘 리모트 미팅을 4차 사업혁명의 대상의 협회장상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글로벌 어느 장소든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바로 화상이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일본에서는 텔레워크 또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4.0이라는 일본 정부 주도와의 거기에 맞는 재택근무 솔루션 형태로 화상회의로 내년도에 공략을 할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그런 기업들에서 지방과의 원격 회의를 필요한 것만 해서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삭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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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